4번 객관적인 위험을 자기 나름대로 판정해서 의지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기는 인간의 심리특성은 그랬습니다. 조금 문제를 응용해서 출제하긴 했습니다마는 위험을 자기 스스로 나름대로 판정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객관적인 위험성을 자기 스스로 제거한다, 없앤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 테이킹입니다. 리스크 테이킹이 이거죠. 리스크는 위험이고 테이크는 잡는다는 겁니다. 위험을 스스로 잡아서 없애고 제거한다는 겁니다. 이게 리스크 테이킹이고 안전의식이 높은 사람은 리스크 테이킹이 낮다 그랬습니다. 안전의식이 대체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리스크 테이킹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렸었죠. 안전의식과 리스크 테이킹은 서로 어떤 관계?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이 작은 사람은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가 오지 않아도 안전의식이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은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고 건너가 버립니다. 위험을 그냥 잡아 없애고 건너가죠. 그러나 안전의식이 높은 사람은 차가 오든지 안 오든지 무단 횡단할 생각 자체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이 낮은 사람은 안전의식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소작업에서는 날씨가 좋든지 내 컨디션이 좋든지 간에 절대로 안전모를 벗지 않고 안전대를 벗지 않습니다. 누가요? 안전의식이 높은 사람은 그렇죠. 안전의식이 높은 사람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나 안전의식이 아주 낮은 사람은 뭡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안전의식이 낮은 사람은 오늘은 떨어질 위험이 없어 하고 깝깝해 이래서 안전모를 벗게 되고 안전대를 풀어놓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발생하는 거죠. 서로 이렇게 반대로 간다. 그래서 반비례한다. 이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스크 테이킹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죠. 리스크 테이킹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5번 안전교육의 3단계에서 생활지도, 작업 동작 지도 등을 통한 안전의 습관화를 위한 교육은 그랬습니다. 우선 안전교육의 3단계를 단계별로 먼저 정리하셔야 됩니다. 단계별로 하는 게 뭡니까? 첫 번째는 지식을 배우죠. 이론 교육을 합니다. 그 배운 것을 가지고 기술, 기능 교육을 합니다. 2단계. 그 다음 세 번째는 이게 습관화될 수 있도록 태도 교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식, 기능, 태도 이 단계를 단계별로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몇 단계에 해당되는 게 뭐냐? 단계별로 바르게 나열된 것은 어느 것이냐? 이런 문제가 더 많이 나오죠. 그 다음 그 단계 중에서 3단계에 해당되는 습관화 교육입니다. 이건 바로 태도 교육에 해당되는 거죠. 3단계라 했으니까 당연히 태도 교육이고 태도 교육에서는 습관화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해 주고 올바른 작업 자실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태도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생활 지도를 비롯해서 동작 지도, 안전의 습관화 및 일체감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아실인 욕구를 충족 기회를 제공해 주고요. 쭉 내용을 보시면 다 이해가 되는 사항입니다. 지식, 기능, 태도 순서를 기억합시다. 6번. 모랄스베이 효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모랄스베이 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사기를 조사하는 것 또는 태도를 조사하는 겁니다. 종업원들이 지금 심리적인 상태가 어떻고 얼마만큼 사기가 충전해 있는지 또는 태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자, 조직 또는 구성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한다. 이거 말이 안 되죠. 그 사람이 지금 일을 열심히 하겠다. 열정이 어느 정도고 태도가 어떤가, 사기가 어떤가. 이걸 조사하는 것인데 그걸 조사해서 구성원의 성과를 비교 분석한다.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이 되겠고요. 종업원의 정화작용을 촉진시킨다. 그렇죠, 내가 불만을 토로하고 이런 건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화작용을 촉진할 수가 있죠. 경영관리를 개선하는 데 대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이런 걸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도움이 되겠죠. 근로자의 심리, 욕구를 파악해서 불만을 해소하고 노동의욕을 높이고 향상시키는 좋은 자료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모랄습의 기대효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개선에 자료수집을 할 수 있고 심리, 욕구, 파악, 불만에서 의욕, 향상, 정화작용을 촉진할 수가 있습니다. 경영관리개선에 자료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관리개선에 자료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